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괴용! 빠르게 킥! 안전한 전동 킥보드 타기! 킥보드를 타기 전에는 무조건, 무조건! 이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해줘야 돼요. 헬멧을 착용하기 전에 안쪽에 있는 충격 흡수제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헬멧 겉면이 금이 가거나 파손된 부위가 있는지 또 버클이 제자리에 안전하게 튼튼하게 걸려있는지 눈으로 한 번 좀 봐주세요. 이 헬멧은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멧 뒤쪽을 보면 내 머리 크기에 맞게 버클로 조절하는 부위가 있어요. 헬멧이 너무 크면 눈을 가려서 사고가 나겠죠? 뒤쪽에 버클을 조여서 내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해주시고 턱에 있는 조임끈도 내 머리 크기에 맞게 잘 조절해주세요. 조임끈을 너무 넉넉하게 조이면 타다가 어? 뒤로 넘어가네. 이렇게 목이 졸리겠죠? 안전하게 헬멧 착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킥보드를 눈으로 한 번 점검해볼게요. 킥보드가 흰 곳이 있는지, 금이 가거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 특히 충전 배터리 부분이 파손된 곳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앞에 있는 타이어는 공기압이 충분한지도 한 번 잘 확인해주세요. 눈으로 킥보드 점검을 마쳤으면, 이제 손으로 한 번 점검해볼 거예요. 레버, 속도 조절 장치, 브레이크, 가속 장치 등이 고장난 곳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고 다리 쪽에 있는 수동으로 브레이크도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주세요. 킥보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달리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두 명 이상 타는 거 금지! 시속 25km 이상 달리는 거 금지! 이렇게 안전한 킥보드 타는 방법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협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조작 방법이 쉽고 이동성이 좋아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안전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전동 킥보드 규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 또는 1종,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킥보드를 운전 시에는 보호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다녀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영 도로도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횡단보도에서는 꼭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도 일반 운전면허 취소와 똑같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칙금 10만원도 내야 합니다. 만약 음주축정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킥보드의 충전 부분인데요. 요즘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화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충전기가 과열되어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충전기, 충전이 완료되면 콘센트를 뽑아 과충전을 방지해 주시고요. 가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문이 막히기 때문에 현관 쪽에서 충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제작한 킥보드 안전수칙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